자, 이번 순서는 오늘 아라TV의 마지막 순서예요. 사실 메인 코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라TV 노래가! 자, 여러분이 잘 몰랐던 저희 펜타곤의 숨겨진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이 코너는 멤버별로 돌아가면서 노래하고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멤버가 왕이 돼서 나머지 멤버들한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니버스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노래들이 있다고 해요. 노래 목록을 한번 봐볼까요? 일단 뭐 데이식스 선배님들 예뻤어라 노래도 있고요. 폴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 그렇죠. 그리고 투피엠 선배님의 요즘 또 우리 집으로 가진 우리 집으로 가진 진 선배님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아라TV 노래방 시간을 시작해볼 텐데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실까요? 나도 탈게. 아, 그래요? 신원이부터 그러면? 원래는 1등이 이제 소원권이 생기는 건데 1등이 꼴등에게 벌칙을 하나 주는 것도 어떨까요? 아, 그것도 괜찮고. 좋아야 좋아요? 저는요. 힙합을 가요? 네, 힙합하고 싶어요. 저는 빈진호 선생님 노래 가겠습니다. 예스. 힙합이 다이어트 마요. 힙합이 다이어트 마요. 오케이. 힙합이 많이 난 내게 주었지 내가 떠냐고 싶을 때 이런 게 나와던 이름이 나와던 나의 틀은 날 괴풀렸지 어, 수울이넣어 커서 눈빛빛을 흘러 내 머릿속에 쓰겠지 원하든 말든 매몰리든 이 비오든 쏟아치겠지 엄마의 피에 젖어 태어나고 내가 처음 배웠었어 넌 낯설 나라 위에서 넌 별다른 노력 없이 배웠어 영원 나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나의 새 아버지에 대한 나의 존경 갑자기 떠오르는 이 내 맘은 이 시각에 대해 알 수 없는 후회는 대처에 대한 나의 영원 지지 않음 후회는 직원 후회는 직원 후회는 직원 후회는 직원 후회는 직원 후회는 직원 과연 형수는? 예! 54점? 와 1등이야! 형수는 1등이다.